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테크노파크는 인천 스타트업파크 실증 상용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합니다. 모집 규모는 5개사 내외며 기업별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실증 비용이 지원됩니다.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스타트업 중 스마트시티, 바이오융합 분야의 제품 서비스를 보유하고 인천에 소재하거나 선정 후 인천으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스타트업입니다.